그래서 3차 신경통이란 뭐냐. 원인에 따른 구분을 하면 외상에 의한 뇌신경절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뇌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뇌신경절 쪽에 피가 고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외상에 의한 뇌신경절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염질환, 대상포진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구분은 중심성 손상, 센트럴 타입하고 말초성, 페리페럴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요. 근데 대부분 센트럴 타입은 감염에 의한 거고 말초성은 대부분 외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관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말초성 손상은 수술술기에 따라서 주로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초성 신경에 손상을 받을 수도 물론 있는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딱히 뭐를 해줄 거는 많이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도. 신경 손상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붓기 빨리 빼고 멍이 빨리 빠지게 하고 신경 주변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해줄 수 있는 거고 사실 약물 치료로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최소한 빨리 스트레오위드 펄스 테라피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디젠레이션 되는 거를 말로리안 디젠레이션 되는 거를 좀 막아주면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초기에 신경이 다쳤을 때는 펄스 테라피라는 걸 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펄스 테라피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다쳤다 아프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2주 3주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미 펄스 테라피 할 타이밍은 놓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상황에서 뭐 이제 어설프게 아는 저번에도 그런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친구가 간호사인데 빨리 약물 치료 안 하면 신경이 다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설프게 배우면 그래요. 시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성형외과적으로 펄스 테라피라는 경우는 처음 초기에 한 3, 4일, 일주일 안짝에서 발견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지만 2주가 넘어가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는 상황에서 발견되는 신경 손상은 펄스 테라피는 의미가 없어요. 스트레오위드 테라피는.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환자들은 불안해지죠. 내 신경이 잘렸고 다치고 아프고 안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병신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겠대요. 그럴 때 이제 뭐 성형외과 가면 괜찮아질 거야.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그 말이 이제 고지곳대로 안 들이죠. 왜냐하면 너 뭔가 나한테 실수를 했지. 뭔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괜히 기다리라고 무책임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시간 끌기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뒤지니까 온갖 심한 소리가 있어요. 뭐 3차 신경통이 어쩌네. 초기에 치료를 안 하면은 평생 불구가 된다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리고 뭐 3차 신경은 나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뭐 통증의학과 가서 맨날 뭐 2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겨우겨우 버티네.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인터넷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막 보며다 보면 불안이 막 더 커져요. 막 큰일 났어. 나 어떻게 돼. 병원에서는 뭐 그냥 무책임하게 너무 기다리라고만 하지. 그 지가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인터넷 자꾸 불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불안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고 막 다른 병원에 가고 뭔가 또 불안한 얘기 듣고 나면은 대학병원을 가죠. 그래서 가면은 신경 손상이 좀 의심된다. 그리고 막 불안에 떨어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해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줘요. 근데 뉴런틴이라는 약을 주로 드시는데 그 약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약은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통증을 조금 줄여주거나 또는 뭐 신경의 이상감각을 조금 무뎌지게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뉴런틴이라는 게 이 약은 이제 한경련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간질발작이 있는 친구들한테 투여하는 것으로 개발된 약인데 신경을 약간 무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이 너무 막 이상감각이 생겨서 너무 예민해지거나 이러면은 약간 무디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자체가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을 약간 눌러놓는다? 진통제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의료 환경 자체가 의사가 괜찮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했을 때 환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따르고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현실이 있죠. 주사라도 놔주고 약이라도 먹이고 그래야지 환자들의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대부분 또 이런 신경 환자들은 요새는 한의원 찾아가서 침 맞고 한약 맞고 이런 거를 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대학병원이나 서양의학 전공하신 분들 찾아가 봤자 시간이 약이에요. 약이나 좀 먹어보든가 딱히 해줄 게 없네. 기다려보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니 환자는 미치겠는데 인터넷 보고 불안해서. 그러면 뭐 한의사들이 이제 막 또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데다 써놔요. 뭐 이게 구하나사랑 비슷한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침을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러면서 침 놔주고 한약 먹이고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때 한의사들한테 침 안 맞았으면 이거 안 낫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어도 아마 그 시간 정도 되면 낫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시기에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 눌러주는 효과 플라시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치료나 약물이 있을 뿐이지 사실 어떤 치료나 이런 것도 신경 재생을 하는데 빨리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전기자극 치료라고 해서 그 엑소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이 계속해서 자극을 안 주면 근육이 퇴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계속 자극하면서 그 근육을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진다. 이런 재활약과 논문 같은 건 있어요. 근데 지금 한의원에서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냥 구하나 사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침을 놔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 약물 치료 뉴런틴들 드시고 계신 분들 꽤나 있을 테지만 이거 자체가 신경 회복을 도와주는 건 아니고 이 약 자체는 약간의 통증 완화나 아주 괴롭게 통증이 있는 분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 약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술로 인한 3차 신경통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사실은. 그리고 설사 생긴다고 해도 가역적인 일시적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근데 저도 몇 분은 봤지만 그 신경 때문에 신경 손상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수술을 받아서 그게 더 심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아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광대 수술하고 3차 신경통이 생겨서 볼다구니가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물어보니까 광대 수술하고 볼쳐진 것 때문에 걱정돼서 실 넣고 고주파 치료하고 또 아큐하고 이런 게 짬뽕이 됐어요. 여기에 온갖 시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윤곽 수술사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광대 수술하고부터 생긴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광대 수술로 3차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층이 달라요.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리프팅,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아큐 이런 애들이 시술하는 층이 딱 신경 돌아다니는 데를 건드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시술을 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지면 원인이 먼지 찾기 힘들고 그러면 치료적으로 접근하는데 더 헷갈려져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 놓고 조금 여유롭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뉴론틴이라는 약을 보면 이 가바펜틴이라는 약인데요. 이건 제품명이고요. 뉴론틴은. 주로 약 성분은 가바펜틴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항경련제라고 보시면 돼요. 간질환자의 발작을 막는 항경련제인데 신경병증성 통증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작용 기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뇌를 흥분시키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뇌를 이렇게 흥분 상태를 억제시키는 것 중에 세로토님도 있지만 가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바와 비슷한 양리 작용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정확하게 뭐 약을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진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바펜틴이라는 건데 이 약은 분해가 되면 콩팥으로 배기 썰이 돼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나이 드시면 노인이나 또는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쓰면 절대 안 되고 오래 쓰면 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바펜틴 주로 쓰이는 거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막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때문에 아픈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대상포진은 신경이 감각에 신경이 다치면서 거기에 헬패스 바이러스가 신경을 계속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경에다 대고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기 아파라 아파라 하고 그러니까는 피부과에서 유일하게 입원시키는 질환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뉴런틴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다이베틱 뉴로패스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통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연관 합병증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경병증성 통증을 감소시킨다. 여기서도 나왔지만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상감각이나 엉뚱한 것도 엉뚱하게 아픈 전기로 찌르는 불로 타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약 자체가 신경회복을 도와주는 치료제는 아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